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 날아가기 직전에 후손을 구하기 위해서 예비 시부모의 몸에 비 불꽃 탭댄스를 추고 있는 조상리 몇 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가미와 유턴 원지 결혼하기 전 안부전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너무 피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아니면 쎄한 재촉을 믿어야 하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해서 다른 분들 생각을 여쭤보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보시고 다들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5년 이상 사귄 남친이고요. 남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이제 결혼정량기라서 조금씩 조금씩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아직 정식 상견례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서로의 부모님을 두세 번 정도 뵌기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4년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서 남친 부모님들이 예비 며느리인 제가 당신들에게 안부전환 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아직 안 했다며 서운하다. 아니 걔는 왜 예비 시부모한테 안부 인사를 안 하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남친에게 전해 들었는데 남친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부모님이 많이 서운해하셔 얼른 전화 한 통만 좀 해줘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물론 강압적으로 명령토로 해라 이런 건 아니고 부탁을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요. 아직 우리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이전에 상견례도 아직 안 했는데 예비 며느리라는 말도 그렇고 그냥 결혼 이야기 오간 것뿐이거든요. 또 무엇보다 당사자인 제가 없는 뒤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즉 뒷담 이런 게 벌써부터 들려오니 더더욱 하기가 싫더라고요. 거기다가 제 평소 성격이 그래요. 말주변도 되게 없고 나도 엄청 많이 가리는 극소심 아이아이아이아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한 전화 한 통일 뿐인데 혹시나 제가 너무 피곤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궁금합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진짜 별로다. 충고합니다. 아가씨. 결혼 여기서 그냥 접어요. 결혼 안 접으면 네 척추가 뒤로 접힐 거야. 댓글 당연히 부모도 별로지만 그 말을 전한 아들이 훨씬 더 별로예요. 2번 우리 이모 아들도 이모가 이러는 바람에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3번 본인 성격 소심하다는 핑계로 인사를 안 하는 며느리 역시 만만치 않게 별로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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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남자들은 뭐 소심해서 지가 해야 할 효도를 지 마누라한테 미루고 그러냐. 차갑다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넌 했어? 안 했지? 지금 2024년이야. 어? 너 도대체 몇 년도에 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네가 도태가 되는 거라고. 아이씨.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2번 이봐요. 쓴이. 쓴이 물음에 대답을 하기 그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한 쓴이 남친은 쓴이 부모님한테 새해 인사 전화했습니까? 댓글 푹 내 장담하는데 절대로 했을 리가 없어요. 했다면 어? 내 알 때께. 3번 야 이 멍청한 아가씨야. 정신 좀 차려라. 저런 집은 절대 시집가는 거 아니라고. 뭐 인생을 포기했다. 나는 그냥 뒤질 거다. 이런 거 아니라면 말이지. 4번 아니 됐고 쓴이한테 그 말을 전하는 이런 남자랑 정말 결혼이라는 걸 할 겁니까? 득신인데? 뭐? 안부 전화. 이영병. 5번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건 말이죠. 결혼 전에 받는 대접이 인생 최고의 대접이라는 겁니다. 결혼 후엔 말 안 해도 알아듣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시부모들 정말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다 가식이었지. 근데 봐봐. 닌은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가식 없이 벌써부터 남의 집 귀한 딸을 하대하고 있는 거잖아. 정신 바짝 차려요. 너 죽어. 6번 그러는 지는 쓴이 부모님한테 새해 인사 연락했답니까? 아니 그전에 지들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 여친한테까지 서운하다 탈행하는 이런 노인네들은 제발 좀 걸러요. 제발 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지들이랑 같은 또래 어른들한테도 욕 처먹을 개권대라고. 추가 제가 최대한 빨리 급해서 그렇게 쓰다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부실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가 놀립니다. 일단 남친은 저희 부모님한테 새해 인사를 했느냐라는 물음이 되게 많은데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 새해 안부 전화 안 했다고요. 다만 저희 엄마가 저희 남친한테 반찬 같은 걸 좀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갖다 주곤 했는데 이럴 때마다 감사 전화를 하긴 했어요. 또 명절 때 명절 선물 같은 것도 나름 잘 챙겨오긴 했습니다. 저는 지난 명절에 남친 집에 선물 보내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대신 남친 부모님을 뵙는 날마다 식사 대접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거나 그거나. 그리고 남친은 성격이 저랑 완전히 달라요. 되게 외향적인 편이거든요.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되게 서글서글한 사람이라서 제가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하라고. 근데 저는 내향형 인간이라 이게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서 그런 말을 전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댓글도 많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이건 저도 그랬어요. 아니 전화 문제를 떠나서 그런 걸 나한테 직접 전하는 거 솔직히 생각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더니 화를 냈더니 남친도 제가 화내고 많이 불편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잘 이야기하겠다 이러고 대화를 끝내긴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기분이 안 좋고 그지같고 찝찝하고 저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아직 덜 있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쓰니 남친의 부모님은 세대가 다르고 또 그런 만큼 쓰니와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옳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 이것 역시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알아서 처단 안 하고 그걸 그대로 전하는 남친 이거는 이유 불문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거 절대 바라지 마라. 나도 걔 부모님한테 인사 안 했다. 이렇게 지가 했어야 돼 말을. 댓글. 매우 정확하고 똑똑한 댓글입니다. 끌 끌 끌 끌 끌. 결혼하잖아요. 남친이 지 부모 커버 안 칠 가능성 100%야. 왜? 사람 안 바뀌어요. 2번. 참 세상 어렵고 불편하게도 산다 다들. 같은 편으로 만들어주기도 힘들고 바쁜 세상에. 왜 이렇게 적을 못 만들어서 안 다릴까? 이현병. 3번. 그래. 이런 게 바로 정신병이지. 다른 거 없어. 같은 편을 보고. 또 그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바쁠 판국에. 여자한테 지 부모 다 떠넘기며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걸 두둔하고 앉았네. 인생 너야말로 겁나 불편하게 산다. 어? 고작 지 몸땡이 하나 편하자고. 본인 인생의 동반자를 저구로 만들고. 손전할 타이밍 준 거. 네 눈깔에는 안 보이냐? 그래서 네가 도태되는 거야. 저는 쓴이의 약 2배. 10년을 사귀고 결혼했는데요. 3경제 전까지 전화번호도 몰랐어요. 아니 아예 알 필요도 없었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새 안부인사는 개뿔. 아니 그전에 본인 자식부터 먼저 여친 부모님께 안부인사 드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 아들 여친이 지들 안 챙겼다고 서운하네 어쩌네. 이런 사람들. 내 장담하는데 무조건 본인들밖에 모르는 인사입니다. 즉 시부모가 되잖아요. 지금보다 최소 100배는 더 그지같을 거다. 고통받을 거다. 확정이라는 거지. 3번.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지는 안 했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에이그. 그런 만큼 이거는 쓴이에게 말을 전할 게 아니라 무슨 소리? 나도 안 했는데 뭐가 서운해? 이러고 알아서 지가 정리를 했어야 돼요. 됐고. 결혼하지 마요. 4번. 저는 남자고 추가글까지 다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개 역같은. 아니 이거는 개도 안 부를 걸 말 그대로 상놈 집안이야. 무조건 버리라고. 죽는다고. 5번. 5번. 제 친한 친구도 결혼 이야기 나오기 시작할 때 예비 시아마니가 당신 아들을 통해서 안부 전화 안 했다고 너무 서운하다. 이런 탈영을 했었다는데요. 이때 아들이 직접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엄마 아들 평생 결혼 못해. 딱 이렇게 제 친구가 벌을 앞에서 딱 칼같이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 이 남자가 다른 건 몰라도 중간 역할 하나만큼은 기가 차게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했대요. 물론 잘했답니다. 잘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속 터지는 점이 있다고 해요. 아시겠어요?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막상 결혼을 하면 속이 뒤집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전부터 커트를 못하는 남자면 거기가 지옥일 거란 생각 안 해봐요? 그렇죠. 6번. 아이고 지금 댓글 보니까 다들 너무 부정적인 글만 쓰고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 사람들 양심이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시그널을 무시하면 큰 재앙이 올 거야. 명심하세요? 아직 결혼은 물론이고 상견례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시자제를 하려고 하네.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흔히 보인다 보여? 보여? 다 보여? 거기다 더 그지 같은 건 중간 역할 하나 못하는 놈차 망할로 말이지 설령 지 본심은 그게 아니라 해도 이런 경우 커트하는 척이라도 해야 정상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더 하라고 난리를 치네. 쩐다 정말. 시자도 그렇고 시자의 아들도 그렇고 정말 징글징글들하다. 아니 외향적에다가 사글사글한 쓴이 남친은 왜 지 여친 부모님한테 새 인사를 안 했답니까? 이게 말이 돼요? 보통 그래요. 남 탓을 해야 하거나 뭔가 요구를 한다 싶을 때 그래서 나는 어땠는가? 나는 뭐 한 게 있는가? 당당히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등등등.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말을 뱉습니다. 보통은요. 즉 제가 쓴이 남친이 하면 말이죠. 아니 나도 아직 못했는데 여친도로 연락을 하라니 이 무슨 뻔뻔함이야. 나는 절대 말 못해. 이러거나 최소 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먼저 인사 연락드리고 그런 뒤에 말을 했으면 했지 이 지랄은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딱 봐도 인상 완전 바닥인 인간으로 보이는데 5년을 만났다고 참 쓴이도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뭐 성격이 되게 심한 소심한 편이라 그 반대로 활달한 남자한테 개처럼 질질 끌려가고 다 참으며 맞추면서 그렇게 만나는 관계인 건가? 개처럼 끌려가! 끌 끌 끌 끌 끌 이 중간 댓글에도 좀 나온 내용인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뭐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겠다 부담되겠다 이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보통은 알아요. 지능이 정상이라면. 그런데도 이 말을 전하고 했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가식조차도 떨 필요가 없다. 완전 아래다. 이렇게 완전 진짜 의도 아니고 병정으로 보는 거지.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이게 싫어하겠다.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둘 다 집이 모른다는 거야. 지금 있으니도 아닌 거 알 겁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새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시붕창에 풍덩 빠져가지고 나중에 후기를 하나 올리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좋습니다.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